여기서도 분기점이 있어 아 어려운 데가 아니고 어려운 데가 아 진짜 이게 양쪽에 모르네 이거 어디가 카운실 모르네 슬레이브하고 카운실인데 먼 쪽일까 가까운 쪽일까 아 이놈의 분기점 진짜 그래도 이 티서브 내로는 좀 괜찮네 분기점도 있고 해서 그전에도 분기점이 있었나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아 뭐 어쨌든 일단 노말하게 가야지 아 진짜 아 또 쌓인다 그놈의 두 개밖에 없네 많은 거 같았는데 그러게 어쩔까 가까운 데 가자 뭔데로 갈까 여기가 카운실 같은데 슬레이브 슬레이브까 어 여기에 스톤이 있네 아 이거 독립적인 거구나 와 여기 스톤이 두 가지가 있었네 여기가 메인 퀘라서 아 이거 뭐야 아 뭐야 아이씨 아이씨 스태트 스태서스 에펙트 뭐야 이거 여기 전형이야 전형 티서브대로에 있는 동안 엔딩이 거의 다 왔는데 이제서야 이걸 주면 누리채가 아 이건 또 뭔가요 뭐 어딘데 뭐해 저거 뭐 싸우고 싸우고 있다? 야 니네 오랜만이다 야야야 야야 얘네 어디가 아니 야야 뭐야 얘네 저거 아니야? 누구랑 싸우는거냐 그럼? 니네가 슬래브였니? 니네 저기야 뭐야 아이씨 이건 피아비드가 넓다 어 한마리 죽었나? 아닌가 되게 쎈가? 요튼들 이거 요튠이 위편인가? 슬래브가 요튠이었다니 강력한 아군이 생겼다 요튠이네 목소리가 어 여긴 나중에 어 하드다 아 망했어 아 이거 웃기네 이게 아 어려워 진짜 아 망 뭐야 이거 아이씨 그마저도 무거워서 못 갖고 가네 아 근데 이거 갖고 와봐야 의미도 없는데 이거 이게 뭐 퀘스트 다 연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먹은 거 뭘 먹었지 근데 진짜 옛날 게임 진짜 화면 할수록 아 아 아 아 각 축복이구나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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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격 와 얘 뭐야 어 한 명 사망 프라이팬 얘는 뭐야 도대체 아니 얘네도 뭐야 아니 이것들이 어어? 와 물약도 데미지 부스트 가자 아이 내가 손봉에 쓴다 아이고 아 이놈의 법사 이거 지금 유튜브 몇 마리지? 더 이상 죽게 할 순 없어 어? 헬스 1 라이트닝 피어싱 하 법사용이야 법사용 아 인벤 그 와중에 풀 어이 양성검 진짜 이건 뭐야 어? 이거 언제 나왔지? 어 이거 뭐야? 어? 만화가 왜 붙어있냐? 라이트닝 검 스피어보다 스피어보다 센가? 그러네 어? 어이 전설템이 더 이뻐 어이 또다시 물약전사가 되어야겠다 락픽이 락픽이 나왔어 락픽도 무게야 하나에 1 되게 무서워 아 왜 이렇게 락픽이 잘 나오냐 또 그렇게 안 나오던 락픽이 아 아잉 먹어야지 이거 그냥 프라이 락픽 아잉 아잉 물약 또 먹어 아잉 물약 먹는 기가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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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강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두 칸 여유밖에 없는데 두 개가 나와버렸어요. 한 칸 여유. 너 얼마나 이러고 있었냐? 어 누군데 알고 있어? 이건 분기점은 아니네? 제가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일까? 그런데 나의 목적이 있는 것일까? 이스라엘은 일하고 있는 일일에 대해 말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자신의 힘을 말하기를 말하려고 그 한의 일은 아무것도 없지 그는 하나의 일은 아무것도 없지 그가 그녀가 내가 기다려야 할 것일까? 그는 이 일은 그가 그녀가 정의가가 되어있어 아 예스. 세켄드라고 해. 세켄드라. 아 이게 자동이다. 아케스 내가... 항상... 그는 죽었고 그는 죽었고 그는 죽었고 그는 죽었고 우리의 사람들 이게... 이게 사실 안acattos 죽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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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봤 그는 죽었고 죽었고 그는 죽었고 그는 죽었고 그는 죽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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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아낸기 그는 아낸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 때가 흥미로운 상황이었습니다. 아무것도 없었지만... 모르겠는데... 이런... 지금... 처음에 생각했을 때 믿는 게 저희들이 내 사람들을 잃어버린다. 그들의 행복한 것들은 그들의 행복한 것이다. 그런데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다. 그것은 아나카토스의 죄다. 그것은 아나카토스의 죄다. 그 전에 우리의 사건이 있었다. 하지만... 이게 맞긴 하겠다. 우리의 사건은... 항상 여기가 있었다. 이게 그냥 좋은 쪽으로 가는 루트라. 야! 스피커가 더 남았다야? 뭐냐 이거. 아 여기도 보수전이 보수전이 아니었네. 아이 미안. 쟤네 우리 편이고. URC 죽었고. 마지막 휴려인인가 보다. 스톤. 스톤. 완료. 가자! 어택이다 어택. 어? 우리 슬레이브들은 어디 갔대? 넌 뭐야. 넌 뭐야. 아이 피했는데. 아 이 연타 다 맞았어. 자리가 안 좋아. 아이고. 아이고. 뭐.. 아이고. 그 그것 거미구나. 아이구. 미안. уже 못 tramp тер asíмо runter. 이게 데미지가 이게. 500. 크리가 안 터져. 크리 1100 한참대로 해 죽겠다. 이의.. 전설 거미지마. 이렇게 3000단위는 나와야지 잠깐만 뭐야 데미지가 맞나? 어? 이거 뭔가 100단위가 되어버렸는데? 데미지가? 아 이거 한손검이지? 순간 양손인줄 알았어 아 인벤토풀 진짜 미치겠다 먹어 먹어 어? 물약을 3개를 먹었는데 못해? 어이씨 정크도 없네 여긴 언제 가지? 음 일단 빠른 이동으로 가고 어 이거 일단 걸어갈 분위기인데? 그냥 빨리 가도 되나? 아 잘못 눌렀나? 에이C 그냥 진입해도 되는건가보다 그냥 진입해도 되는건가보다 어? 아 아니네 여기 왔었어야 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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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하긴 으흠 이런 동네 자체가 있는거 자체가 신의 힘이겠지 뭐 광석 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광석이 발견됐다면야 뭐 신의 힘은 안씨드겠지 야 지금 마을 갈 수 있냐 그럼 나 지금 무게가 얼마지 미치겠네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가 하나 더 돼가지고 무기 칼이 그거 해야되는데 그래서 맘대로 분해하기가 좀 그래 오로지 이게 필드템만 하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 세이브 됐으면 가자 나 어디였지 집? 맞지 여기? 한 단계의 마지막 업인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세긴 한데 올 슬비지질 이거 그것만 지금 남겨 놓은 거라 새로 먹은 아이템 슬리피지 아 아 에이 그럼 이 마을은 수리가 안 됐었나 인벤 82 액세서리 무게는 어떻지 그러고보면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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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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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또 여기 뭐 있네. 이즈. 이즈도 30%야. 세켄드라야. 여기 어디 갔니? 들어가 있나? 어스 슈라인 캐븐. 키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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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위에 있지? 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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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주자는 이렇게 봐봐. 이빈이 잠깐만 그럼 먹을 거 먹고 가야 되는 분이.. 먹고 가야 되잖아 어디 열린 거냐 이거? 어두워서 안 보여 이거 여기가 아닌가 본데?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나 보네 나 진짜 거미구나 여기는 아니 저주 해라구 그.. 아 2000 나오네 데미지 아까 걔 방어력이 높은 거였나? 뭔가 버그성으로 데미지가.. 백헬스.. 백헬스 핫 백헬스.. 너 혼자서 뭐해? 너 땜에 왔잖아 아니 기꺼워서 잡았더만 아무것도 안줘 아니 아야야야야 상자 하나 있을 줄 알았더만 아무것도 없네 물약도 쌓인다 야야야야 왜이래 빨리와라 야 아이 진짜 야 너 오랜만이다 뭐 재활용 초반에 되게 어려운 필드보스지 거의 지금이야 뭐 그냥 필드몹이지만 캡언이 맞구나 야 얘 왜 안오냐 얘 빨리 안올래 너 어 어 아이고 야 너도 오랜만이다 얘는 걔는 근접이면 끝나 원골이 마녀라서 어 이것들이 태모라 아 그것이 아 손길 네 예 키운 야 왜이래 이거 이건 아 재료구나 딜이 두개야? 아 이것들이 거미줄을 거미줄이 안보여 쏘는거지 뭐지? 기다려봐 좀 먹을건 먹고가야지 아이 아 이거 뭐야 이거 응? 여기는 뭐야 그러면 아니 씨 야 내가 가면이 따라오냐 혹시 이거? 아 이거 뭐야 저 이동하는거에요? 뭐야 근데 언실 이리로 가는게 아니라 그냥 언실이구나